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 진영에서 김건희씨의 녹음 파일 공개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이 친형이라든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영화 변호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그 육성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을 30건 이상을 공개했고 장영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친형 고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채 굿바의 이재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화로 자신의 형인 재선씨하고 형수 박인복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퍼붓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나 자신의 형이었던 이재선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압박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영화 변호사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꼭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MBC를 향해서 김건희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으니까 MBC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라던가 해당 녹음 파일을 김건희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방송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완전히 지금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짝 엎드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이재명은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오늘 공개된 파일들에 대해서는 당시의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가지고 이미 공개가 되어 있던 것이라면서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 한 부분이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다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그 형님도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신다면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모든 것에 대해서 무한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건희 씨 녹취 파일 문제는 자신이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국민과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바짝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 해당 녹취 파일을 공개한 장 변호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나섰는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 직후에 장 변호사를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의 선대에서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의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을 해가지고 공개한 행위 역시도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이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은 앞에서 집자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고 뒤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을 전부 다 지금 틀어막겠다라고 나서는 것이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재명이 제대로 사과를 하고 있구나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네 패거리들 가가지고 지금 다거리 치겠다는 얘기인 것인데 이게 무슨 사과야. 그리고 더욱더 추잡스러운 것은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알걸 리 어쩌고 하면서 영부인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김건희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이재명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본인인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아무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흠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본인이 지금 댓거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저분한 일을 다 맡아가지고 처리해주고 있는 형국인데 민주당은 남의 당 후보를 욕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된 후보 수준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약을 치고 있는데 김어준은 오늘 뉴스 공장에서 자신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디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모처에 납품을 했으며 곧 배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준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은 오늘 오전이어가지고 장 변호사가 이재명의 음성을 공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관련해서 충격적인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거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거 전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어준은 자기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파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차 납품을 한 것은 지난 주말이라면서 손볼 곳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수정 지시가 들어갔다라고 했으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김어준은 최종 납품이 되면은 그거를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 유포 루트 중 하나가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친문재인을 내걸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어서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 유포 루트까지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설 연휴 전에 배포 계획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어준은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은 진짜 목소리하고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라면서 진짜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했고 하지 않은 말인데 목소리를 만들어 내놓으면은 가짜앰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면서 실제 유포가 되면은 그 즉시 어디에서 제작을 했고 어디에서 납품을 받았는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다면서 누가 의뢰해가지고 누가 납품을 받았는지와 대깨문이라는 연결고리가 가짜 뉴스보다 큰 파장이 있다 두고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뭐 김어준도 진짜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백번 양보해가지고 김어준이 한 말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이재명이 갑자기 오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자마자 왜 이렇게 머리를 바짝 수그리면서 집까지 짜가면서 자신의 욕설 파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김어준의 말이 맞다면은 이재명이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딥페이크고 정치 공작이면은 오히려 이재명이 화를 내면서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된다 다 잡아 족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관련된 잘못된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바로 법적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터지는 것이 뭔가 조작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이 바로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하고 김어준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김어준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라는 사람이 혹시 자기들 진영의 사람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 진영에서 이재명의 딥페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유포한 다음에 보수 진영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김어준이 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김어준이 또다시 소설을 쓰고 있구나 생태 땅을 또 끓이고 자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입만 열면은 비싼 밥 먹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저런 거를 지금 세금으로 그렇게 고액의 출연료를 줘가면서 저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거 자체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 얘기를 공영방송에서 떠들 수 있는 얘기야? 자기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한편 황교익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이재명 욕설 파일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이번에 꼭 들어봐라 라고 얘기했고 황교익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공개가 되었다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대선이 끝나면은 내부 경선 상대에 대해서 서로 무덤되면 지는 게 정상인데 이재명 경우는 독특했다면서 민주당에서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 많았고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이재명이 온갖 자료를 검토했고 욕설 부분만 들으면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만은 전체를 들으면은 그가 왜 욕에 입을 올리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은 뭐 첫 문장부터 믿기가 힘들죠 황교익이 이재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대 굉장히 믿기가 힘든 발언이죠 일반적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이 한자리 하려고 손을 비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는 지금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황교익은 욕설 파일을 들어본 후에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이재명의 삶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삶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극빈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스스로 바르게 잘 자란 인간이라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해도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황교익은 이재명의 욕설 파일을 듣는 게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나와 관련이 없음에도 욕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고 꾹 참고 전체를 들어봐라 적어도 오해는 풀릴 것이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내 주권을 맡길지 결정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면은 약간 섭섭할 것이나 이재명이 계속 오해를 받으면은 크게 섭섭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황교익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가 먹방 때리면서 이재명 그 쌍용 파일을 BGM으로 깔면 어떨까 싶어요 이재명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뭐 황교익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황교익의 말에 따르면은 이재명의 녹음 파일을 제대로 들어보면은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구정대 특별 방송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재명 녹음 파일을 공중파에서 그냥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이라든가 황교익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으니까 오히려 더 이슈가 되어가지고 모르고 지나갈 사람도 더 확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 양반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을 제대로 들어보면은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녹음 파일을 틀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편집해서 배포하면은 전부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원준은 디페이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런 욕설을 내뱉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다 맞추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김원진아 Lori